안녕하세요. 밥풀TV의 유승권입니다. 오늘은 고추 다수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4분지 재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추는 정식한지 약 열흘 정도 됐고요. 이파리 수를 보면 지금 현재 12장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절간 길이는 상당히 짧습니다. 물론 육묘에서도 억제 재배를 했지만 바로 액토신을 갖고서 억제묘를 재배를 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분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액토신을 육묘상에서부터 수차례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하니까 방아다리에서 두 가지로 다 갈러지는데 이거는 분지가 3분지 내지 아니면 4분지가 나오게끔 되어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분지 재배 방법을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세력입니다. 고추나무의 세력이죠. 그래서 눕혀주면 어떻게 되죠? 정보구세성, 굴광성에 의해가 없고 측지가 발달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측지에서 오옥신이라는 식물 호르몬이 나와서 뿌리를 발근시키죠. 지금 현재 보면 줄기 생장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줄기 생장점이 좋다는 얘기는 뿌리도 왕성하게 지금 잘 활착을 하고 있고 잘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가는 이제 측지를 나오는 것마다 이렇게 다 잘라주고 이렇게 하는데 측지에 대한 제거요령, 세력이 약하면 측지를 좀 키워서 버리고 그다음에 세력이 강하면 측지를 일찍 제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뿌리를 성장을 좋게 하는 호르몬 생성과 연관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분지 재배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초기 세력이죠. 그래서 초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농가는 바로 이제 액토신 가립을 우리가 심기 전에 두둑을 만드는 그 표층 시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층 시비를 하고요. 자, 액토신 가립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뿌리를 상당히 튼튼하고 뿌리 분포들을 크게 한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 이렇게 뿌려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정식을 했지요. 다분지 재배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액토신 가립으로 일단 뿌리를 튼튼하게 한다. 즉 초기 생육을 충분하게 힘 있게 좀 키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들이 작년에도 여기서 봤습니다마는 액토신을 5일 간격으로 1주일 간격으로 계속했더니 계속 크면서 계속 분지가 나오는 거예요. 절가는 짧아지고. 그래서 지들이 원래는 액토신은 장마전 이해, 장마 후 이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농가를 보고서 작년에 지들이 터득한 거는 액토신을 해주면 절간 길이가 짧아지고 분지 발생. 또 그 다음에 절간에서 나오는 고추의 수량도 보통 한 절에서 한 개가 나옵니다마는 두 개, 세 개, 어떤 절에서 네 개까지 나오는 그런 우리가 고추를 봤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액토신이 왜 이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작년에 이 농가에서 찍은 사진하고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그 영상 잘 보셨죠? 충북보원에 있는 우리 이재술 씨 고추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서도 운을 띄었지만 고추 다수락하는 방법 다분지 제외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방아다리가 두 가지가 올라오죠. 그런데 다분지 제외법은 약 한 세 가지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올라오면 여기서 분지가 또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분지가 나오면 한 가지에서 한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분지는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아다리가 형성이 돼서 3분지나 다분지를 만들면 수량이 약 20% 정도가 증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영상에서 본 거죠. 육묘서부터 이파리가 12장 13장이 나왔는데 절간이 상당히 좀 짧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육묘상부터도 액토신을 수시로 하시는 그런 농사를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장점을 지들이 접사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여기서 벌써 다분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분지 제외법을 하려고 하면 초기에 세력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뿌리입니다. 뿌리를 튼튼하기 위해서 이세율 씨는 이렇게 액토신 과립을 뿌리고서 사용을 했고요. 작년에 사용했더니 고추대가, 고추가 나뭇대마냥 이렇게 아주 강하고 튼튼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액토신 사용은 측지,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순이죠. 측지 발생의 조화, 생육 중후기에도 다분지를 만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면 생육 중기 이후에 액토신을 사용했더니 이렇게 다분지가 다량으로 발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육묘상의 다분지를 만들지 않더라도 방아다리가 형성이 됐으면 방아다리에서 한 절이나 두 절 정도 형성이 된 다음서부터는 액토신을 일주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사용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생육 중후기에도 이렇게 다분지가 만들어지는 농사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확량은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지들이 이거 이제 벼에도 한번 해봤습니다. 벼에도 해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삭이죠. 이거 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경, 이거는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지경이 9개, 100개 안 되고요. 이거는 지경이 13개씩이나 나옵니다. 수수당, 닙수, 벼알수를 한번 볼까요? 액토신을 처리한 것은 지경이 13개, 닙수가 245개. 처리하지 않은 면은 지경이 9개에다가 닙수가 107개입니다. 거진 1개 이상에서 100개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수당 벼알수, 즉 수수당 닙수를 많이 가져오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그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콩입니다. 중국의 무한식육형 콩인데 위로 올라오면서도 콩 꼬토리가 아주 잘 자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홍천에서 찍은 건데요. 이거 서리태입니다. 서리태인데 이렇게 많이 달립니다. 그다음에 키도 짧습니다. 그래서 서리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액토신은 본엽이 5매에서 6매 정도 나오면 이때서부터 수시로 쳐주면 절간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분지가 많이 발달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콩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진우니 콩입니다. 진우니 콩이 이렇게 많이 달릴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제 액토신을 자주 사용하니까 분지가 발달되고 그다음에 이제 꽃이 강해지고 수정이 잘 되고 하니까 바로 결과를 낼 수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액토신은 강한 꽃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가수분 식물들은 이제 양성화 꽃을 갖고 있는 것들은 꽃 하나에 암수실이 같이 있죠. 그래서 꽃이 강하게 이렇게 고추콘 마냥 콩꽘 마냥 이렇게 크게 강하게 입히면 자가수분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액토신은 강한 개화를 만들어 준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 얘기는 생리적인 낙화라든가 불임을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액토신 처리는 절간이 짧아지고 한 절에서 연속 착과가 가능하다. 액토신 무처리한 겁니다. 한 매디에서 이렇게 한 개의 고추가 달립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한 절에서 고추가 여기에 세 개씩 달립니다. 여기도 두 개 달리고요. 그다음에 절간 길이가 짧아집니다. 분지 발생도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절이 짧아지고 그다음에 한 절에서 연속적인 과일이 열매가 달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이 과연 어떻게 규명하느냐는 얘기죠. 생리적인 활동으로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는 강압성입니다. 강압성. 빛의 색이 이산화탄소 농도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온도 조건 30도 내외 그다음에 우리가 양분. 이 다섯 가지 조건이 바로 강압성을 통해서 녹말 고분자 물질을 만들죠. 즉 이 얘기는 저분자 물질. 물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아주 공기 중에 있는 물질이 빛하고 반응을 하면서 강압성을 합니다. 강압성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녹말 고분자 물질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하면 다시 우리가 해당 작용이라고 그러죠. 즉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녹말이 다시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 포도당은 어떻게 될까요? 산소하고 반응하면서 식물체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물은 강압성은 어수하죠. 염록체에서 합니다. 식물의 호흡은 어수하죠. 바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중에 소기관에서 우리가 산소 호흡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 식물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생육 초기에는 뿌리를 좋게 하는 에너지, 줄기, 잎을 좋게 하는 에너지, 그다음에 생육 중, 후기에는 꽃을 좋게 하고 열매를 크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바로 호흡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들 바이오플랜은 녹세탄은 바로 강압성을 크게 해서 우리가 물질을 만드는 물질대사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엑토신은 호흡을 통해서 ATP 에너지를 만드니까 바로 우리가 해당 작용 영역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포 호흡으로 만들어지는 ATP 에너지란 무엇이냐? 우리가 ATP, ATP는 아데노신의 인산이 3개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데노신은 아데린이라는 단백질이라고 니보스라는 핵산하고 같이 만들어진 게 바로 아데노신이고요. 아데노신의 인산 3개가 붙어 있는 게 바로 AT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이 ATP, 인산 1개를 띄워서 이걸 태워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열량을 만들죠. 그래서 무기 인산으로 부를 때 식물은 인산 하나가 분해가 될 때 7.3kcal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래서 이게 보면 스트레트 히로를 통하고 전달기까지 한다 그러면 약 36바퀴를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포도당 한 분자가 600kcal의 열량을 만들어준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작용자의 엑토신은 식물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ATP 에너지를 만든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생육 초기에는 뿌리, 잎, 줄기, 생장점, 생육 중후기에는 영양 생장에서 생식 생장으로 전환시키면서 꽃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숙기를 당기고 그 다음에 농산물 품질을 좋게 하는 그런 효과를 만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분지 재배법, 수확량 20%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꽃초, 다수확요령, 다분지 재배법, 사용시기 방법, 굳이 육묘상에서 어렵게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방하다리 올라가서 한 절에서 이 절까지 이때는 무조건 되고 세력 신경 쓰시고 그 이후서부터는 해당 작용 제재, 엑토신, ATP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제재, 엑토신을 사용을 하셔서 다분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분지에서 나오는 강한 개화되는 꽃을 수정, 자가수분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무조건되고 수확량 2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엑토신을 모든 작물에 다 써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분지 재배법과 그 다음에 해당 작용 제재, 엑토신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고추농사에서 또 궁금하신 내용이나 제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